읽어주는 교과 제8과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 2월 24일 안식일의 일물 시간은 오후 6시 19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0편 90편 12절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회개한 죄인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삶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결코 율법주의적인 규칙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축복이 가득한 삶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의인의 삶에도 유혹이 없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의인은 죄의 교활한 속성에 유혹을 받고 심지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신실함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에 귀를 기울이면 그들의 믿음은 정결해지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해질 것이다. 의로운 삶을 위한 지혜는 유혹과 도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역동성을 통해 얻어진다.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의 나를 개수하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는 주님께 신실한 삶을 살겠다는 변함없는 헌신을 다짐하는 기도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것이 지혜이며 행복이다. 느끼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이 사람의 복인 것을 느낀다. 행하기 유한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과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한 삶을 산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그대에게 중요한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배우게 되었습니까? 2.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때 어떤 유익들을 얻게 됩니까? 3. 시편이 말하는 특별히 시간과 관련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을 의미합니까? 4.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그분이 단련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5. 유혹은 어떤 점진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6. 의인에게는 어떤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7.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행복은 무엇이며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고 지혜를 주어 자유와 평화 속에 살게 한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이런 복들을 누리는 것이며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그분은 은혜 주시며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도우신다.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요한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이며 행복이다.